14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가게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버텨보기 위해 9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고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은 250만 원에 달하다 보니 가게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기로 한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재료비도 나가는데 거기다 대출금까지 하면 저는 직원 월급보다도 더 못 가져가거든요. 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인 1,019조 8천억 원. 코로나 유행 전인 3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그 사이 70%나 늘었는데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 등 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 대환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책을 이어 왔는데 근본적으로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결국 임시방편에 그쳤습니다. 암만 대출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물가 안정이 안 된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2%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점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는 9월부터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추가 부실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